마비노기식 러시안 룰렛 룰 설명 짧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알비던져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공격당하는 게임입니다 걸린 사람에게는 상점용 기본 활을 이용하여 매그넘 딱 한 발만 공격 가능합니다 자이언트와 엘프는 때에 따라 대리타격이 가능합니다 장비 공개 상태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플레이합니다 당연히 특성, 변신, 버프, 물약 등등 모든 부속 행위는 일체 금지입니다 재미를 원한다면 기사 회생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활 명중률은 99%까지 허용됩니다 즉 100%로 맞출 시 탈락입니다 맞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때 삑사리가 나올 시 해당 사람은 생존입니다 혹여나 번호를 착각해서 실수로 타격 시 실수한 사람이 타격을 대신 맞습니다 끝